인내심은 바닥났다.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주민들은 삽과 곡괭이를 챙겨들고 산으로 향했다. 정부가 약속했던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지난 5년을 참고 또 참아왔던 사람들이다. 맞대움을 예고한 따키냐 측과는 언제 어디서 충돌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. 이미 벼랑 끝까지 몰린 주민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. 계곡 위쪽에 수도관을 설치해 공장으로 흐르는 물을 마을 쪽으로 돌리려는 계획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. 띠키파야로 흐르는 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. 불리비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람을 위한 물이 첫째고 기업을 위한 물은 맨 나중이다. 계곡에서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탱크까지는 1km가 넘는 거리다. 부지런히 서둘러야 오늘 안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다. 돌덩이로 가득한 땅을 파는 건 장정들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. 이날 작업에는 가구당 한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했다.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. 승리 안 하는 אל 시종삼서 배고양이로 소거랑 매일 저녁에 대한 일을 보면서 식사령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고 있는 생활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안 하는 일을 통해 벽리로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벽리로 일을 하자 그들은 아직 하는 일이 일을 할 수 있다. 이 집단을 앞에서 통해 누구를 허벅히 볼 수 있다. 땅을 파는 작업이 모두 끝났고 수도관을 계곡에 연결하려던 찰나였다. 지친 주민들을 응원이라도 하듯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. 지금 내리는 비가 계곡을 채우듯 이 일이 끝나면 주민들의 갈증도 해소될 수 있을까. 수도관을 매설하는 작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. 맥주공장이 계속해서 물을 차지하고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물은 다시 끊길 것이다. 고맙습니다.